여기 IMO 2020 선박유 황합유량 규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탈황 시스템이 있습니다. LCLS를 이용한 전처리 탈황 시스템. LCLS는 선박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 시에 황사나무를 저감시키는 탈황제입니다. H2L 시스템은 선박 연료와 LCLS를 정량 혼합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전처리 탈황 시스템입니다. 탈황 반응은 혼합물이 엔진에 공급되어 연소될 때 일어납니다. 연소가 일어나기 전 LCLS는 연료 내 황성분을 이온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사나무로는 LCLS와 반응하여 NA2SO4 형태로 변환됩니다.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배출 물질농도, LCLS와 연료의 유량 등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배출물은 환경에 무해한 NA2SO4입니다. 성분 분석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환경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로우카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